오늘 이 집은 유튜브 촬영 승인받고 촬영 중입니다 여기는 이사 들어오는 집 현장은 이렇습니다 어떻게 이거 다 잘라서 이 부분을 일직선으로 만드는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일랜드 식탁은 철거됩니다 그러면 집이 넓어집니다 이제부터 잘라 보겠습니다 아일랜드 식탁 철거 후 모습입니다 이제 다 보내 합니다 아일랜드 식탁 철거 후 옆에 측면 마감 중입니다 이제 하구장 잡아넣으면 되요 샌딩하고 이거 저기 유튜브에서 찾았어요 대박사건 집이 넓어졌어요 이 집이 한평은 넓어졌네 좋네 아 좋아좋아 절수하라오 마일랜드 식탁 철거 후 모습입니다 싱크대 장 만들어서 넣구요 필름 작업 전 문 만들어드렸고 필름 작업은 다음에 와서 작업하는 걸로 했습니다 대리석 이어 붙이기 작업 깔끔하게 마무리 영원히는 인간적으로 너무 작업 잘 됐는데 내가 하고 너무 잘 됐는데 베리 굿